3회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6월 26일 금요일 성경 맛드리기 함께 합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콜로세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함께 읽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콜로세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인사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와 티모테오 형제가 콜로세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형제 신자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감사기도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면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마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희망에 근거합니다 이 희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하여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다다라 여러분이 그 진리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온 세상에서 그러하듯이 여러분에게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 종 에파프라스에게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에 충실한 일꾼이며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콜로세 교회를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도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이 모든 영적 지혜와 깨달음 덕분에 하느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면에서 그분 마음에 들고 온갖 선행으로 열매를 맺으며 하느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기를 빕니다 또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오는 모든 힘을 받아 강해져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내기를 빕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이 빛의 나라에서 받는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아드님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찬가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에 맞이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맞이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하느님과 화해한 공동체 여러분은 한때 악행의 마음이 사로잡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분과 원수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육체로 여러분과 화해하시어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없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믿음의 기초를 두고 꿋꿋하게 견디어내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복음은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고 나 바오로는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바오로의 사도직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란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라고 나에게 주신 직무에 따라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과거의 모든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이제는 하느님의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 나타난 이 신비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신비는 여러분 가운데에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영광의 희망이십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려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타이르고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를 위하여 나는 내 안에서 힘차게 작용하는 그리스도의 기운을 받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라우디케이아에 있는 이들 그리고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그들이 마음의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결속되어 풍부하고 온전한 깨달음을 모두 얻고 하느님의 신비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여러분을 그럴 듯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질서 있는 생활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충만한 삶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리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무도 사람을 속이는 헛된 철학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이 세상의 정령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와 권력들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은 또한 그분 안에서 육체를 벗어버림으로써 사람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례 곧 그리스도의 한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잘못을 저지르고 육의 한례를 받지 않아 죽었지만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은 우리의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권세와 권력들의 무장을 해제하여 그들을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고 개선행진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거나 마시는 일로 또는 축제나 초하룻날이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를 즐기는 자는 아무도 여러분을 실격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시에 빠진 나머지 현세적 생각으로 까닭없이 우쭐거립니다 그는 자기의 머리이신 분께 단단히 붙어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이 머리로부터 관절과 인대를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잘 연결되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삼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이 세상의 정령들에게서 벗어났으면서도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규정에 얽매여 손대지 마라, 맛보지 마라, 만지지 마라 합니까 그 모든 것은 쓰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 것들에 대한 규정으로 인간의 법규와 가르침에 따른 것들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은 자발적인 신심과 겸손과 육신의 고행을 내세워 지혜로운 것처럼 들리지만 육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데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오 나의 길에 비치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알람이 우려서 오늘부터 또 짧은 콜로세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함께 읽습니다 언제나처럼 우리가 또 콜로세가 어디에 있는 곳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오지요 네 자주 본 지도지요 콜로세는 이 지도에는 나오지 않는데 여기 에페소 우리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보냈죠 이 에페소가 어 뭐라 그랬지 이 보금의 전도 전파하는데 보금을 전파하는데 중심지 역할을 했었다고 했죠 콜로세는 이 에페소 근처 옆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도를 보면 좀 더 확대된 지도인데요 대략 이쯤에 있는 여기가 에페소고 여기가 예루살렘 아래가 밑에가 예루살렘 여기 이쯤에 콜로세 지금도 콜로세는 터키 지금은 터키에 있고 위치해 있고 콜로세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바오로사도가 바오로사도가 콜로세에는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지요 바오로사도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1절 보면 여러분과 라오디케이아에 있는 이들 그리고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장 7절 아래쪽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 종 에파프라스에게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그 은총을 에파프라스라는 바오로사도의 제자하고 또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에파프라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고향인 콜로세에 가서 공동체를 세웠던 것으로 전승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관들과 다른 분명한 차이점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다른 소관들은 기본적으로 바오로사도가 방문했던 에페소, 갈라티아, 필리피, 코린토 이렇게 보낸 편지들 아 그렇죠 로마는 방문한 곳은 아니지만 로마서는 거꾸로 방문을 앞두고 미리 방문을 하고 싶다 하겠다 알리는 서관이었죠 그런데 콜로세에서는 콜로세라는 도시에 생긴 공동체 아직 직접 만나보지 못한 공동체 에파프라스 에파프라스라는 함께 했던 사람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역시 편지를 쓴 이유가 있겠지요 이 편지가 에파프라스를 통해서 공동체가 생겼는데 역시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죠 오늘 읽은 부분에서도 조금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조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설명하면 2단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다른 서관들에서 나왔던 문제하고는 조금은 다른 그러니까 바오로사도하고 인간적으로 적대시했다고 해야 할까요? 바오로사도를 이렇게 반대하고 바오로사도가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간직한 율법주의를 간직한 그리스도교 신자들과의 어떤 마찰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콜로세서에서 다루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오로사도의 권위에 저항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치면 2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여기 보면 거짓 2장 18절 이런 데 보면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를 즐기는 자 그리고 자기가 본 환시에 빠진 나머지 현세적 생각으로 우쭐거리는 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또 역시 또 공통되는 것은 손대지 마라, 맛보지 마라, 만지지 마라 2장 21절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율법과 같은 규정들, 규칙들, 엄격함 이런 것들에 대한 것으로 본질적인 것들, 2단은 그것이거든요 본질적인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잘못 호도하는 사람들을 호도하는 것을 2단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잘못된 보금의 본질들을 이렇게 훼손하는 세력들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롯에서는 제가 에페소서랑 얘기할 때 말씀드린 부분 바오로사도가 직접 쓴 편지가 아닌 차명서관이라고 분류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자들 이 책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기록들, 문원들, 성경이 기록된 것 외에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그것들을 토대로 유추하고 맞춰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가설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오로 콜롯에서 또 에페소서도 마찬가지고 바오로가 쓰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오로가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 누가 썼느냐 또 마테오 보금서, 다른 보금서들을 마테오가 썼고 루카가 썼고 이건 역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금서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특히나 이 서간들도 그렇고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 바로 보금, 보금의 핵심 그것을 그 내용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이라는 것 그 점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 내용의 의미들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고 왜 쓰여졌고 누구에게 쓰여졌고 누가 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늘 콜로세인들 사이에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 이단적인 생각들 본래 보금 본래 보금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는 그 부활에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 우리를 하느님과 화해시켜 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으로 우리 역시 구원 받는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서 바오로 사도가 끊임없이 싸웠던 옛 전통인 거죠 그 어떤 규정 네 어떤 실천과 고행으로 고행으로 고행을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하고 의로게 된다고 하는 그 생각과 조금 다른 결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맞는데 그런 것들을 얻게 되는 왜 이제 황월경이나 아니면 신비로운 것들 신비체험들 콜로세에서 같은 것도 에페소서나 이런 것들이 바오로 사도가 직접 쓴 편지가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바오로 사도나 특히나 또 열두 사도들 열두 사도들과 그와 함께 했던 초기 정말 초기 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단 말입니다 바오로 사도도 분명히 그 점을 강조하죠 바오로 사도는 인간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좀 특이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죠 어찌 됐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직접 대화도 하고 그분과 식사도 하고 했던 그 뭐랄까요 현실성이라고 할까요 직접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에페소소나 콜로세서 이런 데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일단 또 재미난 건 콜로세 신자들 콜로세 공동체는 그런 사도들을 직접 만나지도 못한 거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받은 다른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우리와 비슷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콜로세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더 와닿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익숙할 수 있고 어찌 됐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흐름 초대 교회의 흐름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정말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당장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거죠 바로 그런데 그게 점차점차점차 길어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복음을 전달하고 믿게 되는 과정 안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차원 그 자세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콜로세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신비라는 말이에요 신비는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바오로사도나 그 사도행전에서는 신비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오히려 게시되고 드러났다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신비 신비가 일단 감춰져 있는 신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신비라는 측면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이해되고 있는 측면이지요 왜냐하면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 굉장히 초대 교회 신자들도 당장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 믿음이 배반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 우리가 생각한 그 모습과 그 방법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느님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간과는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 성경을 또 읽으면서 제가 이제 바오로가 쓴 게 아니다 바오라고 한 이야기들이 혹시 잘못 전달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도 드리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포함됐던 것은 그렇게 복음을 전해들은 공동체 곧 교회가 하느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을 믿고 그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했던 공동체가 그 보존하고 계속 전해준 그 신앙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자료라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 그래서 그 내용과 그 의미들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무리하면서 콜로세서에서도 가장 콜로세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찬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에페소서 아니 필리피서에서도 잠깐 필리피서였나요 필리피서에서도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 찬가에 대해 노래하잖아요 그것과 조금 내용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콜로세서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가에는 특징적으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와 연결시킵니다 그리스도는 선제의 사상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요한복음의 1장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처음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는 있었다는 거죠 그 창조에 관여하고 함께했다는 그 사상들이 나오죠 그래서 1장 15절 보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마지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라는 개념으로 창조 때부터 창조로서도 마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주군이들 가운데서도 마지라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콜로세서는 그 이 콜로세서가 향하고 있는 대상이 지금의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들 예수님도 사도들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도 직접 만나지 못하고 그들을 만났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받고 그 전에 받은 들은 것을 전에 들은 것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 이것저것 얼마나 궁금하고 헷갈리고 잘 모르겠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바오르사도가 바오르사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보금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것을 생활 안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은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편지들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서관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의 나의 삶의 모습과 내가 믿는 것 온전히 정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6절의 말씀을 저는 와 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나 스스로가 그분을 받아들였고 그분 안에서 살고 있는지 오늘 하루 돌아보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지 생기기 전 하느님의 말씀이 이 세상 창조하시고 어두운 빛은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 밝히셨도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활하고 계시니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진리에 구세주라 세상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마저드리지 않았네 주님을 따르는 가난한 사람들은 주의 자녀가 되었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활하고 계시니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진리에 구세주라 1. 가난해 주시니 아멘 그리 Johns의 Wisdom 한글자막 by 한효정